이 수저를 깨끗하게 해 이제. 와, 이 컴가 날려. 긴 거. 쟤네를 잡아먹을 생각만 했지, 쟤네 집을 청소해줄 생각을 아예 안 했어. 너무 힘들어. 와, 여기 윤화가 왔어야 돼. 키 작은 사람이. 쭈그러 앉아니까 부럽다. 벌써 힘이 드네. 자자대가 여름에 어떻게 될지 미리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와, 이거 여름에 큰일 났는데. 아이고. 뭐야. 가자. 아, 무거워. 하, 무거워. 아, 무거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